70년째 한반도는 평화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힘겹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탈선시키지 않는 그러한 노력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미 정상회담의 재개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남북 철도의 현대화 사업, 이것도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한 일로서 미국과 함께 공감대를 이룬다면 이것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의 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에서 오늘 다시 우리가 2020 시끄레임을 이용하여 한일 그것은